10 years old girl 왜 없는 걸 말이야? 원혜민 읽기 하고 있습니다 어디 years야 거기? 뭐라고? 10 years old girl 아까 전에 서희한테 설명한 거 들었잖아 난 10살이다 나는 10살이다 I'm 10 years old I'm 10 years old 이게 맞다고요 나는 책 열 보고 갖고 있다 I have 10 books 알겠습니까? 이게 맞는데 지금은 여기 중간에 이걸 짧은 줄을 보고 dash이라고 그래 dash가 있으면 이건 그냥 한 단어야 중간에 스펠링을 바꿀 수는 없잖아 단어 중간에 네 됐습니다 뜻은 당연히 저는 10살짜리 소녀입니다 어떤 뭐다? 이거 어떤 시동원입니다 어떤 소녀? 10살짜리 소녀 10살 먹은 소녀 자기소개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의 뜻은 당연히 뭐겠고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빠를 세 가지 문장의 정리 중에서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조동사라고 할까요? 양념씨 Will 뭐 뭐 할 것이다 Will 뭐 뭐 할 수 있다 Can 뭐 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 뭐 할지도 모른다 뭐 뭐 해도 된다 May May 같은 것들 이해하다 그러면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 없니? 라고 묻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넌 누가 이해 안 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6가지 질문 중에 Who Who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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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understand 넌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똑같은 원리야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o Can You Understand Who Can Who can't you understand 했더니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I can't Understand My father 누구를 My father 됐습니까? Okay 계속해서 이 문장을요 그래서 I Was Surfing The Internet 맞습니까? 문장의 뜻은 저는 인터넷을 서핑하러가 있던 중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구요 어떠시죠? 세 가지 문장의 문제 중에서 основ 두더지 옆에서는 잘하드리고 여기 앉으니까 못하드 그렇지? 옆에서는 잘하듯이 여기 앉아있는 건데 그렇지? 옆에서는 잘하듯이 여기 앉으니까 못하거든 그치? 이러면 언제 서핑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지금 서핑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언제 서핑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과거에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세 가지 문장의 종류는 뭔데? 누가 다를 찾아보라고 해서 맨날 이게 누가다 난 서핑하는 중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맨날 찾는 이유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마다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디드 뭐라고? 그 디드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좀 알려줘라 비동사 그래 비동사라니까 어? 아 진짜 똥개들 몇 번을 얘기해 진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뭐? 비동사 M is R 얘기하다가 이제 M is에 가고 워드나 워드가 들어있는 곳은 비동사 비동사라 안 보여 그 다음 뭐? 하다 씨라서 두 더드 디드 동개 어? 너 똥개잖아 인마 맨날 틀리고 이놈프 이 똥개 세 마리들 진짜 미시키 매작트리구마야 어? 두 더드 디드 있는 하다 씨 그 다음에 윈이나 캔이나 슈트 있는 양념 씨 저 동사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 녀석들아 뭐 뭐 그래 그러면 너는 무엇을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니 만들 수 있겠네 이제 왓 그래서 왓 왓 왓 디드 유 이러고 있습니다 환장하는 노릇이죠 진짜 아 맞다 옆에서는 잘하고 있던데 어 넌 무엇을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니가 뭐라고요?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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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다 두 하는 중인 그래서 너 뭐하고 있었어? What will you doing? 아 이게 윌로 보이는구나 What were you doing? 혜민아 정신차려 너 뭐하는 중이었니는 뭐라고요?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그랬더니 난 서핑 중이었다 I was surfing 무엇을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좋습니까? 다음 문장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좋습니까? 그럼 이런 뜻은 나는 서핑 중이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아뇨 어 그 비동물 아 드디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What 그러면 너는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이제 물어볼 줄 알겠네 그렇습니까? 넌 뭐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ere you Winning At 알겠습니까? 넌 무엇을 이기고 있었니? What were you do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Winning a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그랬더니 난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 I was winning 오케이 어디에서 At my favorite game 좋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Then my father became angry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의 뜻은 그때 나의 아빠는 아 아빠가 아빠는 아빠가 하나 그게 뭐구요 화낸 화내셨어요 화난 상태가 되었다 겠죠 영어스럽게 하면 근데 우리만 하고 화내셨다 하면 되겠죠 자 그때 라는 말은 아까 구경했는데 뭐 대신 왔어요? 어 그 그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영어로는 뭐 대신 왔단 말이죠? I I When I When I Was Game At My Favorite Game I Was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게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다고요? 두 두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어 댄하고 네? 네? 언제 언제 하고 또? 그때? 아니 뭐 할게 누가 뭐뭐 할 때 하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댄이 뭐 대신 왔다고요? 음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구경하셨지만 이렇게도 가지고 놀아보죠? 그러면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음 그 비롱 에헤이 에헤이 얘들아 혜민이가 이거보고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래 어떡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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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다? 서희?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고? 디드? 디드잖아 왜 그랬어? 됐어? 네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너 아버지 어찌 되셨냐? 너의 아버지 어떠셨니? 너의? 너의? 이렇게 묻겠지? 네 그러면 너의 아버지 어떻게 되셨냐고 궁금하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How did your father 오 혜민이 화났어 오 혜민이 화났어 그 다음 become 오우 떨떨한데 됐습니까? 네 너 아버지 기분이 어떠셨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How did your father become Your father 암만 잃어봤자 음 He 근데 왜 DOS가 아니지 DUNA DOS는 무슨 CJ일 때만 생각하는 거야 현재일 때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은 과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거 익혔어 Danny 뭐 대신고 왔다고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대신고 왔고 그 다음에 Dan 없다 치고 angr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did your father become 알겠습니까? 지금 하는거 이것만 잘하면 중학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아냐 이거는 알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좀 어렵죠 그냥 계속해서 아 참 이것도 해야죠 그때 Then Then 울 아버지 화내셨어? Um Your father A 우리 아빤데요 나의 아빠 My father Can Can A Okay 좋구요 네 그래서 He said I wasn't Studying In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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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aid I wouldn't stay enough 아픈은 무슨 뜻이예요 그는 말했었다 나는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저게 되게 멋진다 오늘 제주 대신 차량은 대조사는 다른 목표로 이렇게 이거랑 이게 또 뭔데 연설문이야? 네? 연설문이야? 골든벨 골든벨이야? 학교에서 학원에서 저거 쳐야 돼요 시험 다 맞아야 돼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이거... 이거 사실 엄청 길지만 한 덩어리거든 이거? 네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 음... 1 그쵸 그러면 글은 무슨 말 했니? 할 차례네 됐습니까? 글은 무슨 말...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다 봤죠? 3가지 중에 뭔지 확인했죠? 예 그럼 글은 무슨 말 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id he say? 오우! 선생님이 타자를 못 따라갈 정도로 아주 잘했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너 눈치챘어요? 아니요 못챘어요? 네 오케이 미안한데 얘들아 잠깐만 어... 누가다를 누가 뭐뭐한다라는 것 만들어 주는게 뭔지 혹시 기억나요? 누가 다해서 다짜 떼고 겉붙이는거 아... 그... I&WEN WEN? WEN은 떼 붙이는거지? 다짜 떼고 맞아 그... 누가 다... 어? 됐? 그렇지... 오우... 저희... 그러면 이제 됐은 몇가지가 있다? 저것 이란 뜻도 있고 네 나는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였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겉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였다라는 것을 한번 길어봤자 잇 말씀하셨다 겉만드는 대시라고 있어요 네 오케이 정식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십니까? 뭐라고요? 어...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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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하하하하 재밌다 재밌다 오케이 명사절... 됐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어... 어... 그... 그는 무슨 말 했었는지 전어 걸로LoH What he said... 그러니...? 어... 그가 말했다? 어... 난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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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u... 어... 했습니까? 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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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네... And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어? 그러면 얘는 또 무슨 뜻이겠어요? 음, 이제 나는 살 수 없다 아, 쓸 수 없다 뭘 셀 수 없어, 셀 수 없겠다 음, 하루에 45분 밖에 아, 사야해 뭐에 대한 뜻이 그런 뜻인가요? 인터넷 아, 많이 잡아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어... 기체 기체를 뽑힌 행동은 아니고 왓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오케이, 무엇을 쓸 수 없니죠 무엇을 쓸 수 없니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죠 오케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왓인데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은 영어로 뭘까? 영어로 뭘까? 하우 하우 인터넷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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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음 이렇게 왼르ath 해 나 누가다가 젤 앞에 와 있는게 정상이라 했어요? 강조하려고 앞에 왔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How much time can you spin on the internet now? 오케이 좋아요 이제는 I can spin 45분 이상 이상이 빠졌어요? 45분 이상 45분 이상 뭐뭐 이상을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More than 45 minutes 45분 이상 More than 45 minutes 하루에 어디서 인터넷 오케이 좋구요 계속해서 빌게이트 바이러스 캔트 유즈 이 인터넷 에너 오케이 빌게이트 도러 캔트 유즈 인터넷 빌게이트 도러 캔트 유즈 이 인터넷 에너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빌게이트 빌게이트 딸이 사용할 수 없다니 인터넷을 충분히 그렇죠 빌게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사람이구요 인터넷 발전에 지대한 구원을 한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빌게이트 딸이 쓸 수가 없다 빌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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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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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즈 쓸 수가 없는데 캔 캔트 유즈 무엇을 암 디 인터넷 어떻게 에너 에너 이나 계속해서 인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뭣이 쉬웠죠 인이 데려 그럼 이것이 뭐 대신 왔죠? 어떻게? 빌게이츠 바덜 디인털네트 대신 왔죠? 네 그럼 디스는 뭐 대신 왔죠? 빌게이츠 바덜 디인털네트 제가 디인털네트는 에너지 사용할 수 없죠? 충분히! 옛다 에너지 응? 옛다 에너지 충분히! 충분히! 근데 여기 뭐 하나 써야 될 것 같지 않아? 빌게이츠 앞에? 음... 빌게이츠 바덜 디인털 뭐 하나 써야 될 것 같지 않아? 아니요 셋 그만해 암만 길어봤자 잇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다 가셔야죠 네 바다 가셔야죠 쌤 전화 한 통만 쓰게 해 줄 사람? 저 어 쌤 전화기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주문해 놨는데 지금 아직 안 와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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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눈빛 올려놓고 저 그래서 초기화 시킨 적 있어요 야 지금 안 켜지고 있어 아 나 비밀번호 비밀번호 두 번 가고 세 번 받아놨는데 응 내가 받아와야 돼 내가 이거 못해 받아와 나 이거 토 문장 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와야 돼 토 문장 해야 돼 못할걸? 세 문제도 하나씩 못할걸? 못할걸? 네 프린트 혹시 받아가야 되고 있나? 또 혹시? 네 딴 사람은 없지? 네 예 여보세요 혹시 점장님 계십니까? 예 그 2시 2시 정도쯤 2시 반쯤 제가 폰을 퀵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서 가지 가는거 같아 그 어떻게 해야 되는거 바람어 있잖아 아 제가 지금 전화기가 꺼쳐가지고 안 켜지거든요 아 지금 전화기가 고장이 닿거든요 예 예 예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대략 몇 시쯤 되어가는 수 있을까요?